포스텍 평화연구소는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항 지진의 재난 거버넌스와 재난 시티즌십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경북대 노진철 교수와 포스텍 김진희 교수 등은 공동체에서 재난협치의 필요성과 포항 지진의 지역기반 소셜미디어 의존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손정호 포항시청 정책기획관과 모성은 포항 지진 범대본 대표, 김홍재 한미 장관 맨션 대책위원장, 시민, 포스텍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민주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